최근에 강원도 일대를 여행하면서 기록한 포토 에이세이를 발간해서 이것이 해외 팬들에게도 아주 큰 관심을 일으켰고요. 또 최근에는 이분을 위한 이분의 이름을 딴 길이 조성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었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관광 자원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한류가 앞으로 어떻게 확대되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귀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찍이 백범 김구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대한민국 문화의 힘이 더욱 확장돼서 전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아주 귀한 역할을 한 바로 이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 올리브온 스타일 스타일 아이콘 아워드 인터내셔널 스타일 아이콘 수상자는 배우 소지섭씨입니다. 출연장마다 국내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소지섭씨는 올해 출연작인 영화는 영화다, 루드 넘버원 등의 해외 사전 판매로 그 인기를 재입증하였습니다. 단순히 배우로서 활동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리는 뜻깊은 일에 앞장서온 배우 소지섭씨가 인터내셔널 스타일 아이콘에 선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상을 받은 것 같아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데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